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의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배당이의의 종합세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165-2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의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배당을 못 받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죠. 배당이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매가 다 끝나고 경락이 되면 경락대금을 납부하죠. 경락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를 쭉 나눠줍니다. 채권자들에게 쭉 나눠주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돈은 채무자들이 가져가죠. 어쨌든 그럴 때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을 때 그때 하는 게 배당이의 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못 받았죠. 원고가.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농협은행이 채무자의 토지에다가 임의경계를 신청합니다. 은행이 신청한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배당 요구 종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채권자니까 이 경락대금 나한테 줘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2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대여금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 그러니까 채무자가 받을 수도 있죠.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배당 돈 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신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4월 8일 날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자기 채권을 12년 10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받게 될 수도 있는 배당금 채권. 요구에 대해 압류추신을 하고 그걸 가지고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경민법원은 2013년 4월 11일 날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당연히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2013년 4월 11일 날 배당 2일을 그날 같이 나와가지고 배당을 하고 원고에게 나에게도 배당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배당 2일을 소개를 제기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원고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 그러니까 채권자가 다 받고 나서 남은 돈. 그 돈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함으로써 배당기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배당기일에 와가지고 나한테 돈 달라 라고 하니까 경민법원이 안 준 거죠.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청구를 하게 되는데 첫째, 2014년 4월 11일 날 배당 2일을 하고 일주일 이내에 주의적으로 나에게, 나에게 배당하라는 청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13년 10월 8일 소재기 된 지 한 6개월 되고 배당기일로부터 6개월 뒤가 지나는 10월 8일 날 제1청구로써 채무자에게 배당하라는 청구하라. 그러니까 채무자가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으니까 채권자의 돈을 채무자에게 줘라. 라고 하는 제1예비적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2예비적 청구로 해서 피구들의 배당금이 부당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 라는 제2예비적 청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첫째,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시권을 하지 않은 사람에 배당 2일 소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정점이고요. 두 번째, 예비적 청구. 배당 2일 소를 청구치지 변경을 해서 한 경우에는 제소기간 준수, 일주일 이내 배당 2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치지 변경할 때 배당 2일을 한 2일 소로 제기한 거. 이거는 원래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청구치지 변경할 때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제2적 청구의 쟁점이고요. 세 번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되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세 개 다 판단하는데 첫 번째, 주의적 청구.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제1청구는 원고 적기가 없던 각하. 두 번째, 제2예비적 청구. 제2적 청구는 원고한테 배당해달라는 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배당해달라는 거. 채무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배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채무자에게 한다는 그 청구를 배당이 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법, 각하. 제2예비적 청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들이 받아갔다라는 거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각. 그래서 주의적 청구 각하, 제1예비적 청구 각하, 제2예비적 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이 사례는 배당이기에 관해서 많은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배당요구 종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한 법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겁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두면 배당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압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가 됐고 결국 채무자의 배당금을 고리로 해서 들어왔는데 결국 다 각하되고 기각되고 결국 아무것도 못 받게 된 거죠. 이 사건은 배당이기에 관한 여러 쟁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원문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가직 판결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2844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기 및 청구이 또는 및 채무부 존재 확인 여러 개의 청구를 같이 하고 있죠. 원고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경매가 된 상태에서 내 돈을 경매가 되면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는데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채무자에게 주게 되죠. 그러면서 채무자는 배당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피구 조합이 분양받은 사람 조합이 주택조합인데 분양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이자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겨서 가집행이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도 분양받은 사람은 패수했으니까 항소를 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도중에 피구 조합이 이 가집행이 있는 판결문 이걸 가지고 그 분양자의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가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이게 경매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경매 법원은 이제 다 배당을 하고 나서 피구한테 원리금 2억 5천 및 1심 소송비용 470만 원을 배당을 해준 거죠. 피구 조합한테 그랬더니 원고가 원고는 이제 분양받은 아까랑 그 1소송에 분양자의 채권자입니다. 이제 분양자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아파트가 소유자였으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피구가 2억 5천과 1심 소송비용 470만 원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너 배당 잘못했다. 그 돈 내놔라. 이렇게 이제 압류추심을 하가지고 분양자의 지휘 채무자의 지휘에서 배당 이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배당금 전하게 돼서 이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는 2015년 10월 14일에 배당 이의수를 제기합니다. 이때 이제 원고는 분양자의 배당금 채권에 압류추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그 지휘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채무자가 배당 이의수 제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항소심이 피구조합의 그 분양자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 기각을 해버립니다. 각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구조합이 저버린 거죠. 그러면 저버렸기 때문에 이 2억 5천과 뭐 이런 소송비용들을 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채무자 아까 말하자면 이 원고는 채무자의 그 배당금액을 압류추심을 해서 지금 이의를 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배당 이의를 할 경우에 그 상대방 채권자가 집행자 채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그 사람이면 청구이의소를 제기하고 그 이외이면 채권자는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하면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청구이의소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채권자 뭐 가압류 갖고 있고 그건 뭐 근제적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채권자가 채권이 잘못됐다 그러면 배당 이의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채권자가 가집행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였습니다. 가집행 판결 결과적으로는 가집행 판결이 취소되어야 되고 각화되어 버렸죠. 이 경우에는 배당 이의로 소개되는지 청구이의소를 소개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가집행 판결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야 되고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 어? 그러면 이제 원고는 잘못 소속으로 제기한 거죠. 지금 피고조합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서 그 경멸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책 피고조합이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배당 이의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집행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했더니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변론 종교실까지 주장하면 배당 이의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배당 이의소를 적합하자. 다시 말하자면 피고조합은 원래는 집행권원에 있는 채권을 판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집행 판결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취소돼서 없어지니까 가집행 판결이 없는 거죠. 집행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 이의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배당 이의소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는 이 배당 이의소에 변론 종교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변론 종교실 당시에는 가집행 판결이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배당 이의소는 적법하다. 결국 배당 이의소에 대해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그 2억 5천만 원은 전부 다 채무자가 가져갔고요. 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자의 채권을 압류 추심을 받은 원고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다만 1심 판결의 소송비용 470만 원은 취소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가져갈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배당 이의소가 아닌 청구 이의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원고는 2억 5천만 원의 대액에서는 배당을 이의가 성공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자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할 경우에는 다 배당 이의예요. 오로지 채권자의 경우에만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할 때 집행권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청구 이의소 그 외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소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판례가 이 판례라는 거죠. 그리고 집행권 분야는 획일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재수기간 도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실무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건축주였습니다. 원고는 건축주였습니다. 피고는 김포시였고 소려배상 청구했다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죠. 사건을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원고가 백령도에서 의식점과 단독주택을 건축신고를 합니다. 해당 지역은 원래 해병대 이사단의 관할이어서 건축신고시에 군부대 협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에 원고가 김포시 읍에다가 건축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을 강과하고 그대로 건축신고를 수리해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3월에 원고가 건축명의변경을 건축번경 신고를 하려고 다시 신고를 했더니 그때 후임자가 어? 군부대 협의가 없었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12년 5월에 그 후임자는 건축변경신고에 관련해서 군부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반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 19일날 다시 한번 원고는 건축명의자 변경신고를 하는데 이때는 피구가 수류를 해줍니다. 그런데 해병대 이사단이 2013년 1월 부대 옆에 있는 이 음식점과 주택에 대해서 공사 중립 및 건물 철거를 피구 김포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피구 읍장 김포시에 있는 읍장이 2013년 2월 27일날 신축중지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읍에서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수류를 해줌으로써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수류를 안해줬으면 건축위에 신축이 안 들어갈 건데 수류를 해줬기 때문에 건축위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구 직원이 농원력 창고로 전환하는 걸로 한번 군부대 협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읍장이 군부대 협의 요청을 하는데 군부대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읍장이 이사단 부동의를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원고가 그러면 사용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김포시를 상대로 소류배당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심까지는 이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구 김포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건축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철거에 대한 운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거되지는 않았고 지금 김포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원고가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과연 철거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1심 그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니까 항소시험 끝날 때까지 건물의 사용승이 안 된 것이지 철거명력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쭉 보면 김포시가 철거명력을 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중요합니다. 철거의 가능성이 상당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다면 이 손해의 결과 즉 철거라는 결과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나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법원문이 보기에는 이거는 아직 김포시가 철거명력을 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은 건물 철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결국은 원고는 재산권 행사가 현재 좀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피고의 과실을 의한 거죠. 피고가 군부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고 물론 다른 원의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 원고는 제대로 손해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라면 차라리 피고하고의 협의의 과정에서 차라리 피고로부터 철거명력을 차라리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손해받고 끝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한테 차라리 철거명력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소송은 특징이 행정소송의 행정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때 뭔가 현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으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손해를 상품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사례는 비슷한 사례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보험자대위 범위사건입니다. 상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1381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건물 내 상가 입주자가 원고였고 피고는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보험사와 매장 내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서 지붕 보관 공사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원고의 매장 내 물품 2억 그 다음에 가설 창고 내에 있는 물품 1억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3억의 손해가 있게 됐죠. 그런데 보험계약은 매장 내 물품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고는 매장 내 물품 2억에 대해서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아직 1억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피고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원심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3억의 손해 중에 20%는 피고가 책임지 않는다. 건물주가. 그리고 그 20%는 6천만 원인데 원고가 아직 보험금에서 못 받은 1억 원. 이런 1억 원이 있으니까 6천만 원 전액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아니 원고는 2억 다 받아갔고 나는 20%만 책임지면 되는데 2억 다 받아갔으면 더 나는 줄 게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결국 이 판결은 손해가 전체가 있을 때 보험 대상이 된 물건이 있고 아닌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상호 손해를 분대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고객은 그러니까 보험의 보험 계약의 고객은 손해의 보험구로 전보들이 안 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적으로 구할 수 있다. 즉 보험 대상이 안 된 1억 원 1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한테 구할 수 있다. 그때 보험 대상과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서 보험사는 2억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보험자에 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고가 이 3억의 전체 중에 6천만 원을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원심을 판단을 했죠. 6천만 원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매장 내 물품의 2억 상당의 4천만 원 매장 갓을 창고 내에 있는 1억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의 책임을 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의 20%만 부담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1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2천만 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험자 대의를 해서 받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한테 구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에 부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심이 6천만 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심이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 반송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결국 보험사가 2억 원을 지급을 했다면 그 2억 원 중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돈 그 돈은 원고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자 대의를 통해서 가져가는 돈이라는 거죠. 결국 원고는 피고에서 2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판례는 기억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들어있는 것과 들지 않는 것에 손해가 양쪽에 다 발생했을 때 그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 그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보험사가 직접 청구할 것이지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험자 대의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고 원심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6천만 전액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보험금이 나온 금액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 부분에 관한 제3자의 책임은 보험사가 청구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피해자, 원래 있던 피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보험자에 대의한 범위에 관해서 살펴본 판례니까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선택적 주의 예비적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962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바란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보험회사고 피고는 보험금 부당수령자입니다. 나이로 환자인데요. 파기 자판해가지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인은 사실상 패소하는 건데 주문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파기 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정 일수를 초과해가지고 입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로 환자였다는 거죠. 나이로 환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받은 보험금이 4천만 원에 이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보험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둘 중에 아무거나 4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을 해가지고 돈 돌려줘라 이렇게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2심에 가서는 원고가 주의적으로는 부당이득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 순서를 정한 겁니다. 아까는 선택적으로 중요했는데 2심에 가서는 선택 순서를 정해서 부당이득을 먼저 판단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부당이득이 맞다 라고 해야죠. 부당이득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인정을 했더니 1심은 불법행위 2심은 부당이득을 인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주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항소기획이 맞나? 1심은 불법행위를 주장 인정을 받았는데 선택 청구를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청구를 인정을 받았는데 2심은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거 항소기획이 맞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청구 2심에서 부당이득 청구 판단 안 했죠. 불법행위만 인정해서 끝났으니까 2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항소심에서 받아들였다면 이 경우는 주문이 같더라도 항소기각이 아닌 파기하고 다시 주문을 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냥 이거는 돌려보는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다시 주문을 냈다. 그래서 취소하고 1심하고 동일하게 결론된 겁니다. 사실상 피고는 상고를 했는데 아무 실익이 없죠. 나이런 환자는 아무도 받아갈 게 없습니다. 다만 주문만 잘못됐다. 라고 해서 다시 한 거죠. 이 사건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은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고 실무하는 변호사들은 이런 거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고 대법원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3결은 시험 같은 데 나오기 참 좋은 판례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순서와 그 다음에 판단이 아닌 경우에들은 항소기각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주문을 낸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상식 수준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소치와 합의의 취소 실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22752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되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원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소지를 매수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은 환매 특약, 다시 매매 특약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려받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사건 내용은 별로 관계가 없고 소치와 합의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원고는 매매 특약에 따라서 원고가 피고한테 토지를 팔았습니다. 등기가 다 넘겨졌는데 매매 특약이 있었습니다. 특약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달라는 본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나 이거 돌려주더라도 근대당과 말소했던 비용은 돌려줘 라고 하면서 손해배당에 반소를 청구합니다. 이때 근대당과 말소했다는 말은 채무를 뭔가를 원고를 위해서 뭔가를 벤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피고는 근대당과 말소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자하고 정사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본소가 인용되고 반소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주되 근대당과 말소 부분은 1심에 따르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반소가 기각된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는 소취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이건 원고하고 소취합의서를 작성한 거죠. 그러면서 소취합의서를 제출하니까 법원이 소취합의서를 합의를 했네? 그러면서 강제조정결정문에 소취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원고의 소동대리인이 사임서를 낸과 동시에 이의신청까지 같이 내고 사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고대리인하고 원고본인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취합의를 했는데 그게 뭔가 이글이 틀어지면서 이의신청을 내고 자기는 사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소동대리인이 들어와서 소취합의가 잘못됐겠으니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소취합의는 화해계약이다. 화해계약인데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이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이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분쟁이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소취하기가 효력이 없다. 결국은 원고가 1심처럼 본소 인용해가지고 원고 승소를 다시 한번 판결해 줍니다. 여기에서 피고가 상고를 했죠.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화해계약 시에 착오 취소가 불가하는데 분쟁이의 사항에 착오 시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쟁이의 사항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화해계약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쟁이의 사항이 뭔가?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화해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취하 합의는 분쟁의 대상이다 다툼이 계속된 사항에 해당이기 때문에 분쟁이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화해계약 안 본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 이건 지금 1심에서 원고가 본소 승소하고 반소 기각됐기 때문에 완전히 승소한 거죠. 그런 거를 모를 리가 없다. 착오할 일은 없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관해서 특별히 입증한 것도 없다. 따라서 이거는 소취하 중요적으로 착오 취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나아가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도 하냐면 반소 청구 기각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채권 포기나 면제 인정은 엄격히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채무 면제해줬다. 이런 식의 어떤 의사 표시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지 이렇게 주리무실 포기했다나 면제했다고 인정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소취 합의를 했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실무에서 많습니다. 보통 변호사한테 올 때는 이거 다 문제 다 일으키고 수수바야기 때 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소취 합의에 관해서 이것이 화해 계약인지 화해 계약이라면 분쟁 이의 사항인지 분쟁 사항인지가 불명확했는데 이 판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런 경우는 분쟁 이의 사항 아니고 화해 계약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양보가 없으면 화해 계약이 아닌데 어쨌든 이 화해 계약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소취 합의가 이 판례에 의하면 앞으로는 쉽게 취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둬서 소취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고해감 진단 확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34538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 전주의 확인을 보험회사가 청구를 했고 망인의 상속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 전주의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파기환송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결과적으로 이긴 거죠. 어떻게 이긴지 한번 보시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처가, 배우자가 실부암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실부암보험에는 암 진단비가 있고 고해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약정으로 해서 다른 진단비를 추가로 줍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에 보면 고해감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인데 거기에 그 약관에 병이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 이런 약관상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2013년 3월에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병리검사를 받고 2018년 5월에 이빈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두 개 안면골의 악성신생물의 진단들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뇌암의 일종으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고해감에 해당하니까 암 진단비 말고 별도로 고해감 진단비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송이 붙고 나서 감정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감정인은 병력 전문의였습니다. 이 견문이가 이 망인의 암은 편평세포암이 맞고 골의 악성신생물, 골수암이나 뇌암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런데 원심은 고해감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빈인후과 전문의로부터의 뇌암의 일종의 진단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인은 병리검사 결과가 편평세포암이었고 그 다음에 감정절과에 의한다면 뇌암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는 거죠. 결국은 약관 해석상 고해감 진단은 임상의사 그러니까 병리학 의사가 아닌 임상의사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고해감에 대한 진단 확정은 약관에 의하면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 따라서 임상의사, 이빈인후과나 뇌과나 신경유과 이런 사람의 진단으로는 고해감의 진단 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사건은 감정인이 고해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결정적입니다. 감정인이 아마 고해감이 맞다고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컸는데 감정인이 고해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고해감이 안된 거죠. 그리고 약관에 보면 병리과 전문의로부터 받아야 약관이 충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다고 해서 암 진단비가 못 받았냐? 그건 아닐 겁니다. 암 진단비는 별도로 있고 암 진단비와 별도로 고해감, 특별히 치료가 많이 드는 그런 암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으로 고해감 진단비를 10배인지 몇 배인지 모르겠나 할 때 그래서 줘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해감에 대한 특별한 진단에 관한 것이고 나중에라도 감정에 의해서 고해감에 판단이 된다면 고해감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고해감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설치가 나온다는 것으로 아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에 있어서 고해감을 청구를 할 때는 이럴 경우에는 병리과 전문의로에 진단서에 의해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형사 오버워치 자동조준 프로그램 무죄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268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정보통신망 보호법에 의하면 48조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악성 프로그램인데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이런 한마디로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해킹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를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오버워치 게임의 자동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사용자가 커서로 상대방, 오버워치는 팀플로 상대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커서로 저전해가지고 빵 쏩니다. 그 쏘면 이 사람의 체력바가 옆에 표시해서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인식바를 프로그램이, 피고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화면을 인식을 해서 그 바를 찾아가서 그 바에 해당하는 곳으로 커서가 자동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계속 커서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따다다다다 누르면 계속 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맞추면 거의 상대방을 그냥 바로 KO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커서를 이동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니까 게임이 제대로 안 되죠. 거의 뭐 무적의 게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한 번만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쏘기만 하면 됩니다. 커서를 굳이 움직일 필요가 다다다다 맞추고 조금만 보여도 바로 맞추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고 1심, 2심 유죄가 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자동 커서 조작 프로그램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한번 대법원 보시죠. 대법원은 정보통신 방법의 악성 프로그램에는 해당 시스템. 여기서 이제 오버워치의 게임 운영 서버에 관련된 거죠. 그 서버 게임의 훼손, 멸실, 변경, 운용 방해를 결과를 발생시켜야 되지. 악성 프로그램이지.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컴퓨터에만 설치되고 게임 데이터나 프로그램 그 자체에는 아무 변경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떤 단추를 계속 누르게 하는 프로그램이지 그 게임 안에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전혀. 따라서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자동 조정 프로그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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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은 프로그램, 그 게임 자체에 영향을 묻힌 게 아니라 이 마우스를 움직이게 하는 이 자국만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시스템 자체,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만법에 의한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피고인은 완전 무대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게임 산업법에는 게임에 관련 이런 보조 프로그램도 게임물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게임 신고 없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로로 판매했기 때문에 그는 게임 산업법 위반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시, 일시, 일시 모두 인정됐고 대법원도 그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컷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만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결국은 악성 프로그램인지 여부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보고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내 컴퓨터 안에만 있는 거라면 그거는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다. 다만 게임 산업법 위반은 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사기 법무사법 위반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괴 환성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법무사법 제21조 2항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했다. 이제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법무사였고 피고인 2는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2014년 1월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이 직원인 피고인이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는 거기로 인한 수익도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는 그냥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데 법무사를 아무런 업무에 관여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일에 대한 수익도 다 직원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일부 업무는 자기가 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오로지 다 그 직원이 다 알아서 해버리고 직원이 독립적으로 매출 수익까지 다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였고 이제 이 사건에 또 하나는 뭐냐면 2017년 12월 12일 날 자격 대여로 인한 이득 몰수 추진 규정이 그때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은 이로 인한 매출 수익을 이제 법무사업부 위반을 다 인정한 다음에 2014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그 직원이 올린 수익 전체를 몰수에 추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를 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법무사 사무실 일부 업무만 사무에 독립적으로 할 경우 전체 사무도 아니고 일부 업무만 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 그 다음에 몰수 추진 규정 이전에 있는 이득도 몰수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번은 뭐라고 하냐면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은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법무사 행세라는 것은 법무사 본인을 가장하는 경우 또는 우 자격자가 독립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행세라는 것이 무자격자가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행세한 거 맞다라는 대법원을 판단하는 거죠. 두 개의 해석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은 법무사 행세를 하는 것이다. 법무사 행세라는 것은 본인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독립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도 행세하는 거 맞다. 그리고 일부 업무만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행세한 거 맞다라고 해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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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다만 몰수 추징 기능이 생기기 전 이전에 있는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4월까지만 추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실무에서는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에 관련한 특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경우에는 빌려주는 것 자체로 인한 손해 이득을 하나도 무자격자가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일환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일부 업무만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자격증이 돼야 한 거 맞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자격자 행세이고 법무사법 위반이 맞다라는 거고 다른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잘 기억하는 게 좋고 몰수 추징은 이 법에 특유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격증 대여 행위에는 일부 업무만 완전히 독립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자격증 대여에 포함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 공부 업무부 장리 판변TV의 어마무시하죠. 검사가 사고 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판례를 변경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형사선거 368조에 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계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판단한 결과 형이 더 올려야 되는데 라고 해도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라는 거죠. 이 사건은 어떤 경우냐면 피고인은 1심에서 소년범으로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도중에 피고인이 19세가 도달한 겁니다. 19세가 도달하면 이런 부정기형은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고 결국은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의 형이 형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데 1심이 지금 장기 15년, 단기 7년이기 때문에 어떤 형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린 거죠. 그래서 항소심은 기존의 대법원 8년에 따라서 단기 7년형을 기준으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소년범에 대한 불이익 변경 원칙 적용 시 장기형을 기준으로 할 거냐 단기형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종전팔에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5년, 그러니까 15년보다 더 높게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전 단기형으로 된 대법원 판결을 변경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13명의 대법원 중에 중간형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8분 장기형을 기준으로 해서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15년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3분 그 다음에 단기, 7년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7년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두 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8명이 중간형 중간형이면 15와 7 더하면 22년이 되고 22년을 나누면 11년이죠. 그러니까 11년을 기준으로 중간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결국 징역 11년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실무에서는 활용 범위는 별로 적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거의 뭐 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항소를 하면 원심보다 중간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검사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한 퀴즈 문제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형사 저당 자동차 배임 무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625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에 관한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악이 완성됐습니다. 판례가 변경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적용 법령은 배임 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이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알고는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처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뭐냐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실광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버스 구입 자금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서 버스의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당된 버스를 임의로 처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고소를 했죠. 니맘대로 저당권에 있는 버스를 처분했으니까 배임이다. 그래서 고소를 하니까 피고인이 기소가 된 거죠. 피고인같이 동산, 부동산 아니죠. 동산 움직이는 건 다 동산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동산,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면 배임제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종례 판례는 배임제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의 이행담보로 동산의 저당권 설정 또는 설정 약속한 경우에 이 동산의 관리는 내 일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따라서 배임제출세가 안 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합니다. 이런 판례는 최근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중양도와 배임총정리 종전에 판변TV에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중양도와 배임총정리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배임 안 됩니다. 이중양도, 담보, 저당권, 주식, 이중양도 다 안 됩니다. 부동산도 배임 안 됩니다. 대물변제, 저당권, 양도담보, 신탁 다 안 됩니다. 단, 부동산 이중양도만 배임제가 인정됩니다. 2017도 4027 판결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어쨌든 이중양도의 경우, 이런 경우에 이중양도, 담보, 저당권, 주식 이런 경우 다 배임 안 된다는 게 최근에 판례고 다 안 됩니다. 이중양도 빼고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이중양도와 배임총정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